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공의가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 2주가 됐습니다. 갈수록 의료공백 사태가 커지고 있는데 정부도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설 전망입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세현 기자, 오늘부터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어떤 조치 받게 됩니까? 네, 정부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작합니다. 먼저 전공의들이 일하는 수련병원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설 예정인데요. 실제로 전공의가 복귀했는지 확인하고 복귀하지 않았다면 전공의를 상대로 의견을 듣습니다. 왜 복귀하지 않았는지 이유 등을 조사하고 처분 수증과 고발 여부를 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만약 정식 기소가 되고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대학교들은 오늘까지 의대 증원이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요? 네, 대학들은 오늘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의대 증원을 원하는지 제출해야 됩니다. 정부는 앞서 만약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추가 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웃박았는데요. 이렇게 날짜를 정한대는 대학 내부의 반발 움직임 때문으로 보입니다. 의대 학점과 학생들은 증원 신청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대학이 눈치를 보고 증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신청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결국 대학들은 오늘까지 규모를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2천 명은 넘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입니다. 지난 1차 수여 조사 때는 최소 2,100명의 증원을 요청했는데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증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네,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의사단체 사이에 협상 가능성은 없는 상황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2천 명 증원은 정말 최소한의 증원이다 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는 이를 원점부터 논의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의대 교수들까지 전공의들을 처분하면 집단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만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협상에 주체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앞서 정부는 의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를 꾸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황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의료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항암치료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진료 날짜조차 잡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역시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도 대동맥 관련 진료나 분말이 어렵다고 공주하는 병원이 생겼습니다. 집단 행동이 길어질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저희는 한쪽으로 감정을 받았고, 서울대병원 앞에서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다시 수상자들의 피해가 심해진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